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의 아들 유튜브 스타 광양 맛집 1분컷의 씨비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중마동 2편 한세상 아파트 인근 대북삼계탕 맞은편에 위치한 신선한 백합조개 회의를 맛볼 수 있는 곳 푸천우리터입니다. 백합회의를 주문하자 푸짐한 곁들이 안지줄이 준비되고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백합회가 등장합니다. 백합회 4만원 신선하고 큼직큼직한 백합조개의 비주얼이 정말 훌륭합니다. 반짝반짝 영롱한 백합조개가 한가득 접시에 담겨져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보는 백합조개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있습니다. 참기름 찍어서 고추와 마늘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백합조개를 맛볼 수 있는 곳 중마동 후천우리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